음악 중국아 사회적 거리도기 강화 조치에 맞춰 오는 28일까지 영종국제도시공원 내 야외체육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공원 내 야외체육시설이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공원체육시설은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 다중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야외운동시설입니다. 폐쇄 조치로 인해 통합예약시스템 중단과 사용이 제한됐는데요. 전국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 무의도 한악의 해수욕장에 있는 해상관광탐방로 역시 감염 예방을 위해 폐쇄됐습니다. 해상관광탐방로 중군과 함께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중군은 이번 조치로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관광탐방로 중군은 이번 조치로 이용하여 해상관광탐방로 중군은 국립대응기 해상관광탐방로 중군에 함께 관광객이 해상관광탐방로 중군은 국립대응기 해상관광탐방로 중군은 국립대응기 감사합니다.